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브이로그를 하나 찍게 됐는데 오늘도 레고를 지금 하나 구입해 구입이 아니라 선물 받았죠 선물 받았고 예 우선 뭐 이름은 밝히진 않지만 그 분께 감사 인사드리고 오늘은 작은 거에요 작은 거 샀는데 작은 거 아이가 받았죠 작은 거 받았는데 이제 마블 캐릭터 조그만 거 이렇게 캐릭터 블랙 위도우를 받았는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포장지 됐습니다 아마 조립은 좀 금방 할 것 같아서 타임랩스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거 보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랩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있고 부품이 작군요 어 이거 한번 아 아니구나 예 예 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이거 두 개 준비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완성을 했고요 카메라 지금 밝아서 이쁘네요 잘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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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